지난달 29일 오전 8시쯤 양산시 북부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목격한 소방관이 사고 운전자를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출근 중이던 양산소방서 소속 최우영 소방관은 사고 차량 엔진룸에서 연기가 분출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차에 있던 소화기로 불길을 잡고 차량 문을 강제로 개방해 안에서 의식이 혼미한 채 쓰러진 20대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감사합니다.